125밀이면 카네키 별로 안가겠네 10일 남았다 다시 말해봐 마스크를 쓴 남자 말이야 처음부터 시작해야지 엑스 튕겨낼 수 있네 와이 도착했나? 아직이야 최대한 빠르게 움직여주면 좋겠어 시간이 얼마 없거든 과학자가 붙잡혀 있어 계속해봐 신속하게 탈출 지점에서 만나 예지능력을 사용해서 제거하도록 해 생존자를 절대 남기지마 불살루트가 따로 있나본데 태하 You will never know Bill kill me 고향이는 생존해도 되나? 화면 흔들림이 알차롭네 리플레이 도버 해줌 리플레이 도버 해줌 으악 대쉬가 있네 아 이게 계획이구나 그래서 시간 제한이 있고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지 이렇게 미래를 예지한 다음에 계획을 실행해 옮기는 거구나 아니 저건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잠깐만 아직 키가 익숙하지 않아서 다시 할 수 있나요 여기서도 아 오 신기한데 분리 타임이 있네 약간 저 느낌이다 그 슈퍼하트 루크리닛 변화시바라 아 아 이런 생존자를 남기지 말라고 했지 뭐야 점프 점프 대시가 안 돼? 아 점프 대시가 안 되는구나 어우 세상에 위에서 아래로 때리는 게 있고 위로 때리고 위로 때리면 위로 올라가고 위로 때리면 위로 올라가고 대각선으로 내리는 거는 있긴 한데 아 잠깐 버튼 두 번 눌러서 달릴 수도 있고 소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피자 배달부라고 생각했지 피자 배달부라고 생각했지 안타깝지만 난 피자 배달부가 아니야 내가 버틸 수 있을지 보자고 살아서 나가지 못할 것 같군 프로듀스 그 장면을 녹화해야 했는데 쓰레기를 청소할 시간이다 뭐야 여기부터야? 와아 잠깐만 여기부터 시작했군 아씨 총은 강하다 매운 게임이었구만 이거 아 잠깐만 미안해요 박사님 내 잘못이 아니에요 쟤들 잘못이에요 슈퍼한 느낌인데 임무대상이 구출되기도 전에 제거된 것에 유감을 피하더군 유감입니다 쉬도록 해 냠 흔들어 제기고 있어요 허브 차를 마십니까? 넵 티비를 켭니까? 예 최소 20병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습니다 정보과학자 다우드베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갱단 활동과 관련된 것 같답니다 갱단 활동과 관련된 것 같답니다 언급을 피했지만 왜 언급했어? 새로운 소식입니다 냉각수가 3번 지구에 하수 시스템을 오염시켰습니다 수도를 이용하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나 허브팀 하셨는데 수도물 목욕 등등 포함입니다 정시와 관계자는 12시간 내에 수습할 수 있답니다 새로운 소식입니다 드래곤이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저거 빨리 넘길 수 없나? 정시와 대변인에게 연락 주십시오 티비 빨리 감기 안 돼? 어? 됐다 과거인가요? 지렁 헐 남은 기간 9일 와서 앉도록 해 네 시작할까? 아직도 환각을 보나? 다시 악몽을 꾸기 시작했어 꿈에 관해 얘기해보자 캐치볼을 하고 있었는데 그림자 이야기를 해보자 그림자가 기계를 다루는 사람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지 해칠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어 대답을 안 해볼까? 아, 안 하는 건 없구나 아주 인내심이 뛰어나고 파일을 가져다주세요 이번 세션에선 굉장히 흡수적이군 오늘 밤이 뭐야? 가족 사진이야 너도 만날 수 있을지 모르죠 조슈 로즈 자산사업가 마약 유통에 관련되어 있다 경비가 사모 많이 주의할 것 칼 차고 돌아다니는데 정말 인상적인 복장이네 이제 가도 될까? 딱히 어딜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무슨 복장이죠? 목욕 가운이야 선물 받은 거야 검은 뭐죠? 샤워는 위험하니까 집안의 가보야 가보를 들고 목욕하는 거야? 안전하게 복원하고 싶거든 즐겁게 샤워하세요 고맙군 머더 호텔 아니, 다행히 칼 차니까 수상하니까 물어보죠 스니키 드라이버 스니키 드라이버 계획 시작 스니키 드라이버 보스 드래곤입니다 드래곤이에요 성 알람을 울려 스니키 드라이버 난이도요? 아직 초반인데 어려워보이네요 약간 저건데 시간차는 원래 있었어요 저거 핫 핫 뭐냐 저거 암튼 핫인데 슈퍼 주문에 얘네 큰데 꼭 다 죽여야내 대박 누가 이길까? 드래곤 대략 아 드래곤 아니면 스트롱트림? 아 내가 이긴 거짓말 내가 이긴다고 아니 블립타임 아니 리치해봤는데 블립타임 악! 쟤한테 세 번 졌어 악! 이런 젠장 그냥 그냥 썰자 그냥 나오면 썰어 아니 잠깐만 아니 이런 젠장 그냥 나오면 썰어 그냥 나오면 썰어 쟤가 스트롱텔이라는 게 악의 정설 그냥 썰면 돼 그냥 악! 악! 투석템이 이렇게 쓰면 그냥 항상 암기 같은 걸 들고 다니면 안 되나 아니 이런 젠장 해반전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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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fasc! 원하나 음악! 헤헤헤 목표물 발견 왜 왔는지 알고 있어 날 죽인다는 만족감을 주지 않을거야 난죽택이구나 너희들이 하나가 아니라니? 올랐군 하나가 아니라고? 우린 전쟁 중에 많은 실수를 저질렀으니까 유언은? 태하 너희들을 통해 내가 만들어낸 고통을 부여한다 스테이지 클리어 스테이지 클리어 스토리 잘 모르겠는데? 롱맨 포즈 롱맨 포즈면은 저거죠 팔 들어야지 아 저기로 탈출이야 야 엘리베이터 타고 탈출해도 돼 아 뭐야 이런 젠장 야 이 미친 야 여기부터 시작이야? 개똥게임이네 이거 야 나 머리 긁고 있었는데 이런 젠장 이런 젠장 이 미친 롱맨 포즈 롱맨 포즈 롱맨 포즈 롱맨 포즈 망할거 멈춰라 총성이 들렸다 정체를 밝혀라 그분은 샤워 하는 사람인데요 코스플레이어 아까는 샤워라고 왔다고 했어요 이걸? 이걸? 어 사실 샤워중임 목욕용품이야 가시 더 좋대 대단한 놈들이구만 야 냄새가 낼 거 아니야 고용주는 만족했어 쉬도록 해 새로운 임무를 받게 될 거야 관각인데 이거? 아닌가? 아야 즉이요 잘 보고 다니시죠 누구시죠? 그건 옆집 사람들이고 정말 최악이에요 전 복도 끝에서 살아요 아저씨는요? 이제 가야해 난 바로 옆집이야 이웃이네요 지루해요 안녕 아 노잼 개노잼 노잼 개노잼 새로운 소식입니다 죽인다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소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허브차를 마십니까? 네 다회차가 기본 게임인 것 같아 조슈씨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슈씨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괴짜 억만장자 텐트하우스 발코니의 소수랑 예상하겠습니다 경찰은 아무단서도 찾지 못했으나 대규모 습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습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위생노동자가 정답을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위생노동자가 정답을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위생노동자가 정답을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11번 채널에 고장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확인하세요 새로운 소식입니다 머드워 호텔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갱단 폭력 사태로 주장됩니다 28명의 수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악몽이야 아이고 이런 젠장 아이고 이런 젠장 남은 기간 8일 전개방식 진짜 독특하네 악몽을 다 싣구나 그래 어젯밤에도 무슨 일이 있었지? 과학자가 살해당했어 그렇군 뭐라고 하는지 알 수 없었어 죽기 전에 되게 소리쳤어 곧바로 그 애가 총에 맞았나? 경고하려던 건 흔한 이었을까? 숨어 놈들이 힘받는 것 같군 부상의 뿌리 내린 충격적인 기억일 수도 있어 치명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쇠약해졌어 치명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쇠약해졌어 기억상실과 시간 개념의 왜곡을 겪어도 말이야 공로 훈장은 중요한 물건이자 과거와 연결된 연결고래야 연결고래야 개인생활은 어떻지? 여자애랑 얘기를 나눴어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이군 이웃고마야 아! 의미를 잘못 이해한 모양이고 안심인걸 아이를 만났다고? 정말 이상하군 이상하다고? 알다시피 3번 지구는 안전한 장소가 아니니까 그렇군 굉장히 협조적이군 생산적인 시간을 보냈군 넌 강해졌다 디제이 일렉트로애드 루시오들 루시오 클러버들이 있다 절대로 말을 섞지 말 것 말 섞어보자 재밌겠다 들키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안 들키지? 아 쟤한테 들키지 말라고? 아 춤춰서 위장할 수 있어 칼 들고 춤추는 이상한 놈이 있는데 그냥 와피니즈인줄 알고 있는거 아냐? 그냥 와피니즈인줄 알고 있는거 아냐? 뭐야 그냥 오타쿠잖아 여기 들어오면 안돼 당장 나가 지내면 심각해질거야 네가 자수한 일이다 네가 날 맛있게 만들었다 왜 못 넘어가지?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지 칼쿨 타임이 좀 기네 칼쿨 타임이 좀 기네 박스티 혼드 같은거 있는데 모르면 죽어야지 아 구르기 부적이라고? 아 구르기 부적이라고? 나는 나중에 알려주겠죠 아니 터렛을 어떻게 피해요 저거 기계잖아 아 구르낭의 터렛을 어떻게 볼까 아 네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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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안 멋있데 저 이 손은 구르기야겠다 그냥 구르고 베고 구르고 베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잇 문을 왜 혼자 열어 그냥 문에 비비니까 알아서 여네 회원권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 드디어 날 회원으로 받아주는 거야? 짐승의 갈 길을 가장 강력한 헤어스타일로 쓰고 있지 폼파두르 스타일로 머릿길은 불길의 시험에도 살아남았어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맥주를 원샷하지 않는다면 말이지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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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님들도 잘 아웃스러워야 할 거야 농담이 지나치다고 제게 넌 더 이상 슬렌더 리차드가 아니야 스키니 리키지 좋았어 스트롱 테리에게 말해주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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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들은 왜 초에 안하자 쟤들은 왜 초에 안하자 아 참네 이해하기 힘든 게임으로 아잇 드론 총정기 두발 쏘네 드론 워딜러 타이밍만 타이밍만 맞는다고 튕겨내는게 아니네 야 위로 날아오면 못피하네 저거는 굴러야돼 그러면 와 극혐인데 앗 음 게임 극협인데 게임 극협인데 게임 극협인데 게임 극협인데 fuel offensive 아니 칼 범위 위로 쏘는거는 튕겨내질 못해 아씨 구루기 버튼에 깔렸다 sí 기 Salesforce 좌 artifacts 헤반드 이게 빨리 감기에도 아니 다시 보기에도 별로 감흥이 없다 똑같은데 일렉트로 헤드와 이야기 하지마 왜 절대 이야기 하지마 아 졸라 하고 싶잖아 일단 1회차는 이야기해 줍니다 2회차에 말 걸어보자 1회차는 말 잘 들어보자 총 쏘는 애가 뒤에 하나 더 있지 총 쏘는 애가 뒤집어 이럴비집 리치라도 좀 길드가 아아 야 저기서 갑자기 나오는게 어딨냐 야 이거 난이도 졸라 불합리한데 아아 아아 저기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이거 공격 자체 앞으로 나가는 판정이 있어가지고 그것때문에도 헷갈려 안찾는 애가 뒤집어 주인공은 총 한자루 안챙기고 그냥 공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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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수가 답이다 아 기에깔렸다 슬로우 많이 쓰는 페널티용 재미없어 나가는 길이 여기가 아니야 야 이 게임 모르면 죽어야지 게임인데 아 연수야 왜 이렇게 빨라 이런 게임 속도가 기본적으로 높다 아 못다 던지는겨 야 저거 저거 체력이 한 칸이 아닌가 때렸는데 왜 안죽지 스테이지 클리어라며 아니 저 샷건 쏘는 공략법을 잘 모르겠는데 그냥 굴러서 피하고 뒤에서 때리는건가 청소부들이 가고있어 다음 인물을 받게 될거야 대체 여기 왜 꼬맹이가 있는거지 이거 환각 아니야? 환각이지 안녕 베이모스의 분들을 보게 될거다 크앙 레비에탄을 어디에 숨겼지? 레비에탄이 누구지? 아무것도 못 배웠어요? 베이모스의 형이고 바다의 왕이에요 레비에탄이 있어야 빛나요 비켜 들여보내줘요 안되 비켜요 악당 안되 베이모스가 문을 열거에요 아니 다 장난이라고 생각하죠? 웃을일이 아니에요 문 열어요 아니 혼쭐 낼수도 있어요 아저씨 아니 하루종일 일하고 있을수도 있어요 아니 얼마나 베이모스를 열받게 만들고 있는지 몰라요 안되 인내심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안되 오 알겠다 집이 엉망이죠? 그냥 열어요 안되 드래곤을 쳐요? 안되지 음 안되 아 이거 무한 루프인가 본데 야 무한이네 루프 걸렸네 들어오쇼 음 안 열어 음 꺼져 집에 가 쓰레기장이야 왜 모독이 막았는지 알겠네요 레비아 턴에 가까이 가면 반짝일거에요 이럴 줄 알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숨기고 있었죠 세입자가 가지고 있었... 이전 세입자가 갖고 있었나 보군 안녕 안녕 레비아탄 크앙 그거 참 무섭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아뇨 허약한 팔로는 무리에요 백만배는 더 커요 잘 돌봐줘요 잘 돌봐줘요 제대로 혼내줄 거예요 안녕 새로운 소식입니다 라디오 에드가 죽었습니다 라디오 에드가 죽었습니다 아니 일렉트로 에드 실바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네온클럽의 공연중에 살해당했습니다 비디오 헤드 보상 당한 마침 부상당하거나 사망했습니다 스트롱 테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스트롱 테리가 포함되어있었습니다 ㅋ 매니저는 쇼가 계속되어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이 정리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클럽을 개장할 예정입니다 아 팁이 너무 느린 듯 새로운 수식입니다 다리 공격의 사고로 7명 이상 사망하고 100여명의 시민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옆에 약하고 있는 정슈어 대변인은 인프라가 안정성은 문제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어 어 어 방금 뭐지 방금 글리시 뭐야 숨어 놈들이 어 어어 감질나네 스토리 감질나네 와서 한토록 해 아 요청한 대로 했어 곧 한 번 지고 해서 빼낼 수 있겠군 성은이 좋지 않다는 거 알아 충실히 따라야 해 아주 잘해주고 있어 약 받을 시간이야 약생이야 1회차는 말 잘 들어보죠 그러라고 디자인도 있는 것 같은데 게임이 복용량을 줄일 수 있겠어 그리고 이렇게